내가 가져가서 앞에다 앞에 따라 아는데 이쪽으로 어라셔 가지고 옆까지 안 하셔야 됩니다 나와봐 가 보게 와 왜 이리 차고 이리로 들어오지 그래서 생각보다 한 개 넘고 이것 넘는게 또 심리 심리적으로 쉽지 않아 왼쪽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자꾸 오른쪽으로 돌아버리냐 완벽하게 탔어요 쟤 튀었잖아 지금 중간에 섰는데도 충분해 완벽하게 탔어요 밑에서 브레이크 안 잡아서 브레이크 방만 잡고 내려면 돼요 저 저 저 저 또 탔다고 아우 어 떨어지면 잡아라 우와 심도 들어가네 우와 희한하네 오늘 무게도 여기로 타야지 여기로 왜 자꾸 여기로 들어와야 아 근데 이걸 줬어요 아 내려왔는데 아 진짜 이분 아까보다 좋았어 왜 브레이크 잡았지? 멀리 보고 그냥 쭉 놓으면 되는데 우와 다 내려왔는데 한번 더 해볼려? 어 가자 나한테 그냥 안기면 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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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는거야? 니가 유원지 내려가는 길 아냐? 내려가자 다 측으로 내려가는 유원지 우측으로 가는 거 있는데 가세요 가 가 가 여기 유원지 다 가는 길 아냐? 여기가 수 떨어져 뭐 해야지 왜 유원지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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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떨어져 안떨어졌어 라인 꼬여서 내가 떨어졌지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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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씨 망해하면 이렇게 무서운 되었어 어 씨 뭐 우와 내가 너무 부서야 부산에 오레이터 보니까 너무 만만하게 봤어 으 으 으 으 으 으 요렇게 으 막으라 니 어 아 요 바위 타는데 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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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여기가 임야들 안에 대로 이거 으 으 뭐 여기를 절대 클리치 하고 만드 있다 야 이게 유원지 넘어가는 길이잖아 여기가 거긴데 유원지 넘어가는 길이 제일 빡세다는데 저기 내려갔냐? 넘어졌지? 야 이거 어떻게 내려가? 그걸로 쭉 내려오는데 야 배럴아 저번에 계시기가 여기서 뛰었어 그냥 가운데서? 여기서 뛰어서 들어갔다고 야 여기서 그쪽으로 저 바위있지? 그 바위로 뛰어서 들어갔어 근데 다친거 아니에요? 아니 저희 다가서 넘어졌어 도로 못타네? 할 줄 알았는데? 야 이씨 야 그렇게 좋진 않거든? 어디서 약을 팔아 이게 좋냐 야 이씨 오우씨 우와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맛ㅎ 아 으 3 노래 할일로 여 불러도 인데 왜 으 아 아 아 으 야 오늘 생각 많이 하게 한다 야 길 좋다며 오 안 나가 우와 우와 씨 우와 아 아 와 야 야 이게 조야 이게 조아씨 아 그래 그래 그때도 이렇게 탔던 기억이 또 으 으 으 우와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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